봉화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 사체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이어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연이어 발생하며 겨울철 가축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의 야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즉 ASF에 감염된 멧돼지 사체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지난 8일 직선거리로 2km 정도 떨어진 두 곳에서 각각 한 마리씩 발견됐고 이후 14일에 두 마리, 18일에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봉화군의 양돈농가는 25곳으로 모두 4만 4천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멧돼지 사체가 발견된 곳 반경 10km 주변에는 양돈농가가 한 곳도 없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와 봉화군은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 주변 농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가축 전염병 방제 물품을 지급하는 등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봉화군에서는 보유 중인 생석계 500포와 야생동물 기피제 100kg, 소동약품 2500리터를 긴급하게 배부하였고 현수막 25면을 제작하여 농장 입구에 개첨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수칙을 준수토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지역에서 총 99건의 ASF가 발생했는데 모두 야생 멧돼지에서 발견됐고 농가 감염은 없었습니다. 또 다른 가축 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즉 AI도 발생했습니다. 예천군 개포면에서 지난 10월 17일과 22일 농장에서는 올해 전국 최초로 AI가 발견돼 1만 2천 마리가 넘는 가금류가 모두 살처분됐고 야생에서는 경주 11월 3일, 안동 11월 25일, 구미 12월 2일에 각각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염병 발생 지점 주변 축사 내 외부를 소독하고 농장을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을 통제하는 등 차단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박진준